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6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전체 학년을 다 마치고 이제 총평을 찍게 되었습니다. 총평을 찍으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었어요. 이 총평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공부의 전략을 좀 수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지난 퀘스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6평이 끝나고 나면 전략 분석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똑같은 선생님이 형태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간접 연계 요거는 일단 결론이 딱 났죠. 느껴지지 않았다. 뭐가? EBS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EBS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실제로 연계가 됐냐. 소재가 연계가 됐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에서 이제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영화도 과학적으로 많이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6평에서는 과학자가 영웅인 그런 영화든 텔레비전이든 매체에 많은 노출이 되면 과학을 대중화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간접 연계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EBS 지문을 가지고 무엇을 대비할 수 있느냐. EBS 지문을 가지고 우리가 정답의 근거를 찾는 훈련.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구문에 대해서 해석하는 원리. 그래서 구문 해석하는 훈련.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어휘와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비연계 문제들을 뭐 접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검증된 지문은 EBS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문에 대해서 내가 익숙해지게 독해를 하고 한 번 독해를 했을 때 얼마만큼 내가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어휘와 표현들은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간접 연계로 돌려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미 지금 수능 완성이 이제 촬영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곧 이제 수능 완성도 만나보게 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완성도 간접 연계 방식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실전적인 문제도 시간제서 미리 풀어보고 듣기도 한 번 같이 해보면서 내가 전체적으로 처음 보는 지문을 어떻게 순발력 있게 제대로 잘 풀어낼 수 있느냐 이 훈련을 하는 도구로는 EBS는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난도가 어떻게 됐냐.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지문의 난도가 어려워서 그러냐. 아닙니다. 약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까지의 그런 뭐라고 할까 통념 시험에 있어야 통념을 약간 타파했습니다. 특히나 어디에서 우리가 그걸 잘 찾아볼 수 있냐면 정답 배열할 때 우리 보통 빈칸 추론 얘기할 때 잘 모르면 1번 찍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안 먹히죠. 순서 같은 경우도 3번 아니면 5번이었잖아요. 근데 1번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아니면 5번이었는데 2번에 가 있고요. 그래서 정답 배열에 있어서 통념을 타파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의 유형별로 어떤 스킬로 여기만 풀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뭐가 있냐면 오답으로 갈 수 있는 선지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스킬로 문제를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틀리진 않았지만 오답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답을 소거하는 소거법까지 같이 신경 써 주셔야 하는 게 이번 6평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어에 대한 감이 떨어지면 정말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지문에 대해서 분석하고 왜 답이 이렇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해설지를 적어보세요. 아마 이것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현장에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시간도 매일매일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해해요. 국어도 해야 되죠. 수학도 해야 되죠. 탐구도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영어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면 효자 과목이에요. 절대평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시간씩 여러분들이 분석적으로 보는 게 제일 좋고요. 아직까지 나는 기추를 안 봤습니다. 그러면 기추를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아직 EBS를 안 봤습니다. 라고 하면 EBS에서 영어 독해 연습 정도는 꼭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세부적인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20번 문제였습니다. 글의 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보통 마지막 문장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현대사회에서 텔레비전과 그 다음에 필름, 영화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매체가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과학자 영웅들이 우리가 등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학이라는 게 매력적으로 되도록.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장을 딱 봤을 때 머릿속에 히어로, 히어로, 히어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기를 보면 영화 주인공, 과학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 해가지고 많이 틀렸을 텐데 영화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분명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부분적인 게 아니라 뭐다 여러 매체에서 과학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한다. 이게 바로 영웅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1번이에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아마 이 문제는 4번 한 친구들도 틀렸다고 생각 못하다가 채점을 할 때 어머! 하고 놀랬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이번에 6평에서 우수문학을 문학을 말씀드리자면 31번입니다. 31번이 문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 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인데 빈칸이 이쪽에 있죠. 자 요거는 친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 이거 역시 EBS 연기의 지문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보면서 해석을 할 때 의미 위주로 가져가셔야 돼요. 첫 번째를 딱 보면 학문적인 분야와 그 다음에 그 아래 학문적인 분야가 발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컴마컴마는 묶어주시면 이것이 도움이 되었어요. 어디에 도움이 됐냐면 원리들이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그 원리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관행들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관행이냐? selecting, 선택을 해서 organizing,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요? keeping 할 가치가 있는 것을요. 아 그러면 학문 때문에 keeping 하는 게 생겨났다. 이거예요. 자 박물관이 왜 나왔을까? 박물관은 여러분 중요한 것들을 수집해 놓은 곳이죠. 그게 keeping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수집한 것과 그 다음에 학문이나 학업을 발전하는 이 대학이 점점점 이제 apart, 멀어지게 되었어요. 수집하는 건 수집하는 거고 학문은 학문이고 이제 멀어지게 된 게 19세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원래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가 되어서 세상을 알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경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점 decline,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배경 때문에 collecting, 수집이라는 게 이제는 뭐다? 설 자리를 잃게 된 거죠. 가치 있는 그런 뭐다? 어떤 지적인 축으로서 말이죠. 특히나 과학에서요. 그래서 이제 collecting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다? 뭔가 수집된 것들을 분류하는 작업들이 더 이상은 뭐다? 지식을 그것도 cutting edge니까 최첨단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나비를 수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항상 그 앞에 adjective 어떠한 형용사가 붙냐면 겨우 나비를 수집할 뿐입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바로 학문적인 지위에 있어서 수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뭐다? 떨어졌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니라 밀려났다라는 뜻으로 secondary,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어들이 어렵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지문 자체가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우수 지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변별력을 낼 수 있는 지문이 바로 이제 문장 넣기인데요. 여기에서 사실상 지문을 읽었을 때 많은 친구들이 2번에도 답이 괜찮을 것 같고 3번에도 답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에도 답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5번에도 답이 괜찮을 것 같아서 도대체 답의 근거를 못 찾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변함없는 원칙이 있죠. 바로 뭐냐면 얘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영어에서 기능을 하는 디스나 서치, 그 다음에 디즈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 왜 이렇게 어떤 역할을 뭐다? 잠이 했을까?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 가능성이 뭐냐면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신진대사가 뭐다? decreased, 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에서 읽어주실 때 신진대사가 활동 안 할 때 감소하는 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동면할 때, 겨울잠 잘 때 그렇죠. 왜냐하면 겨울은 먹잇감이 거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신체 체온을 유지를 하는 데는 정말로 우리가 신진대사적으로 높은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이 감당해야 될 손해거든요. 그리고 정말 일상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일상에서도 뭐가? 활동을 안 하면 신진대사가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면 피식자가 피합니다. 포식자를 뭐다 어두워지고 나서 그럼 이게 갑자기 와닿지 않죠? 어두워지고 나서 피한다는 게 뭐냐? 그건 어두워지고 나서 자러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근데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문장이 엄청나게 길지만 컴마컴마랑 연결되어 있어서 잠이라는 게 보편적이냐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잠이 뭔가 신진대사 떨어뜨리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뭔가 중요한 것들을 주니까 자는 거 아닐까? 이거예요. 잠이라는 게 보편적이다라면 even when, 뭐 할 때 조차도 앞에 언급된 그런 여러 가지 손해들이 지불되었을 때 조차도 그럼 여기서 price가 cost하고 똑같은데요. 영어에서 this라는 말을 쓰려면 바로 코앞에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됐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5번에 뭔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를 찾아줘야 되겠죠. 환경에 대해서 반응이 줄어든다. 이거는 분명히 생존에 있어서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정말로 뭔가 필수적인 걸 제공해 준다. 그런 것 같다. 왜냐하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무뎌지는데 그런 것을 지불하고 나서라도 잠이 뭐다 보편적으로 있다는 것은 아마 그 의미는 이런 거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기능이냐? 얻어질 수 없는 기능이요. 모에서는 깨워가지고 조용히 휴식을 취할 때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잠을 자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명확하게 뭔지 여기서는 밝히지 않았죠. 답의 근거는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이러한 것들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답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근거를 찾아줘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변별력 있는 지문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상중하로 한번 나눠봅시다. 1등급 친구들은 정확하게 이제 정답으로 가서 한 번의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이번에 상위권 같은 친구들은 제가 물어봤을 때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어휘의 난도가 높아지진 않았어요.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꾸며지는 문장 구조가 많았을 뿐 필수적인 부분을 잘 해석하면 시간을 더 아껴서 정확하게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중위권 친구 같은 경우는 점수 변동이 거의 없었는데요. 31번부터 40번까지 마의 구간의 유형을 기출로 학습하셔야 돼요. 언제 기출이냐? 최근 2개년, 좀 더 가면 3개년 기출로 연습을 하시고요. 영독도 올해 걸 꼭 봐주시길 권해드려요. 자 그 다음에 3등급 이하 친구들은요. 듣기 위해서 일단 틀리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대의 파악을 할 때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다시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없도록 한 번의 정확한 정답을 찾기 위해서 지문 하나 읽고 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를 한글로 한 줄로 요약해보세요. 도움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출에서 나오는 어휘들이 내가 모르는 어휘들이 있다. 그럼 빨리 그 어휘들을 채우셔야 되는데 어휘는 정말 무서운 게 지금 당장 공부 안 해도 여러분한테 손해될 건 없어요. 다만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발등을 찍히게 되죠. 그래서 어휘는 하루에 20분 정도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계속 눈에서 웅얼웅얼 거리면서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평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고난도 문제를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평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난도가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추상적이고 긴 문장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들이 찾았던 약점들 평상시에 걸리는 것보다 더 많은 속도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여러분들이 오답을 작성하고 그리고 선생님 해설 강의도 물론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해설지를 써보는 것도 정말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9평 준비를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6평을 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제 커리큘럼을 다 뜯어 보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또 고독해 2와 문구단 2를 잘 기대해 주시고요. 모의고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뭔가 6평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이나 또는 고민거리가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6평은 6평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아직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 하도록 해요. See you later!